김장의 김장 김장의 김장 김장의 김장 김장의 김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김치인데요 우리 사랑이도 김치 좋아하죠 하늘이는? 하늘이 좋아해 올해는 사랑이 하늘이와 함께 김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자 드디어 김장 준비물이 도착했는데요 다른 준비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택배 상자 그대로 꺼내놓은 건데요 세상 간편 2호 표준맛 제품으로 절임배추 10kg와 양념이 들어있습니다 김치도 다 절여져 있고 양념도 다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거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념은 표준맛, 전라도맛, 경상도맛으로 구매자가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대표적인 표준맛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배추도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고요 양념 또한 100% 국산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해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김치 양념이라고 합니다 계속 맛있다고 지워 먹는데 우리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자 엄마가 하나씩 배추를 줄 거예요 너네한테 우리 사랑이 제일 큰 거 줄까? 근데 나는 이거 줘 이거 줘? 자 하늘이 이거 하늘이 배추 엄마가 제일 제일 작은 거다 이 양념을 여기다 골고루 묻혀주는 거야 얘들아 얘를 이렇게 묻혀주는 거야 아 맵잖아 이거 아니 하늘이 거는 안 매운 것도 있어 하늘아 이거는 매운 김치야 이렇게 비벼주는 거야 이쁘게 빨간색 때라 그렇지 사랑이 문화처럼 봐봐 고석고석 그리고 봐봐 얘들아 이거를 배추를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엄마가 닦아 그렇지 잘 묻혀봐 이렇게 뒤에 뒤에 돌려 그렇지 돌려서 이렇게 엄마처럼 하나하나씩 자 이렇게 재밌다 하나하나지 응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렇지 봐봐 엄마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야 엄마 왜 이렇게 빨개 봐봐 하늘아 자 이제 뒤로 해서 자 이렇게 하나씩 들어줘 잘 묻혀줘야 돼 잘 묻혀주고 이렇게 한씩 들어 이렇게 들어 여기도 여기도 잘 묻혀줘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잘 아이 비비는 거 아니고 나는 엄마처럼 이렇게 맛있게 누사 김치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엄마 봐야겠다 자 예쁘게 예쁘게 누구 김치가 제일 맛있나 양김 벌써 다 썼어 누가 다 썼어 나 원래 하늘이 여기 옆에 떨어진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해줘 봐봐 사랑아 여기 봐 엄마 이렇게 예쁘게 난 더 넣어서 빼줘가야지 아니 가져가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 앞에 이렇게 예쁘게 두고 엄마가 양념 좀 더 갖고 올게 자 이렇게 이렇게 구석구석 하늘이 장갑을 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그래도 손이 매워 있다가 빨간색 고춧가루가 묻으면 아플 수 있어서 이렇게 맛있게 묻혀주세요 봐봐 됐다 하늘 거 됐어 봐봐 하늘아 자 이거 하늘이 김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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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엄마 도와줄게 아니 거의 다 맛있어? 봐봐 엄마 좀 보여줘봐 여기 같이 하자 엄마랑 어우 우리 사랑이 잘하네 우와 사랑이 잘했다 진짜 우와 진짜 맛있어 오 제법 잘했어 오 역시 엄마가 이거 마저 조금 조금 더 하고 엄마 이제 죽으니까 안 무섭지 맛있지 응 양념은 한국인의 표준 입맛을 사로잡은 대표 메뉴 표준맛 멸치젓을 끓이지 않고 진국으로 양념하여 감칠맛과 구수한 맛이 일품인 전라도의 전통 비법이 담긴 전라도 맛 따뜻한 남부지방의 특성상 김치가 쉽게 시워지지 않도록 멸치, 마늘, 젓갈 등의 재료를 듬뿍 넣은 경상도 맛으로 구매자가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대표 메뉴인 표준맛으로 선택했습니다 모든 재료와 양념은 100% 국산재료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참고로 한국농협김치의 양념은 순한맛 1단계 아주 매운맛 4단계 중 2단계인 표준 입맛이랑 싱겁지도 짜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패스트업은 우수인증서 6종은 농협이 보증한다고 하니 재료와 양념의 신뢰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참, 100% 국산재료로 산지 계약 재배를 통한 재료 수급 농협 인증 품질이 보장되니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네요 자, 내려놔주세요 자, 우리 이거 한번 까볼까요? 자, 하나씩 꺼내주세요 하나씩 꺼내봐 우와 우와 뭐야 우리 여기 위에다 올려볼까? 숙탁에다가 올려볼까? 또 다른 김치가 이렇게 택배로 왔는데요 이건 시그니처 온가족 세트 4호입니다 어린이 김치 구성이 있어서 시켜보았는데요 총 2.4kg으로 이렇게 포기 김치 1.5kg 어린이 배추 김치 300g 어린이 깍두기 300g 어린이 한입에 착 백김치 300g까지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일은 어떤 거 먹을 거야?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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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얀 김치 아, 하얀 김치랑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요? 학교에 그냥 매콤 밥이랑 먹을까? 사랑이는 이거 좀 매콤한 거 좋으니까 그치? 사랑이는 어린이 배추 김치 먹을 김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김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포기 김치와 아삭 오이고추로 매운맛을 줄이고 배 퓨레와 매실청으로 건강한 단맛을 감미한 어린이 김치 배추 어린이 김치 깍두기 한입에 착 어린이 백김치까지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갓담은 김치를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하거나 맛에서 샀는데 여러분이 이긴 김치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한국농협김치에서는 배송 2일 전에 잠가서 즉시 배송한다고 하니까 갓담은 맛있는 김치를 재료의 신선도와 유통기한 걱정 하나도 없이 맛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김치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물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애들이 김치에 관심이 너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팜플렛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요 농협김치맛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세상 간편 김장 DIY 키트로 김치도 직접 만들어보고 시그니처 온가족 4호로 다양한 김치도 배송받아봤으니 이제 밥이랑 맛있게 먹어볼까요? 네! 근데 얘들아 김장 날에는 뭐 먹는 건 줄 알아? 김장에 할 때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 뭘까? 딸 딸 딸 딸 딸이야 딸이야 딸 김장 날에는 수육 고기를 항상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육도 준비해봤는데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본 김치와 직접 배송받은 김치로 맛있게 저녁을 먹어볼게요 좀 이따 봐요 준비됐어요? 네 짜잔 이렇게 오늘 저희 저녁지사 준비가 완료됐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아까 직접 만든 키트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어! 우리 같이 만든 거 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배송받아본 아이들 이거는 아이들 김치 이거는 배추김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래 빨리 먹어 알았어 자 그러면 하늘이는 어린 김치 여기다 줄게 자 이렇게 먹어보세요 엄마 고기 잘라줄게 엄마가 이것도 김치 잘라줄 테니까 먹어봐 고기도 먹어봐 응 고기 갔다 먹어봐 응 맛있어 맛있어? 뭐 먹었는데? 응 밥 밥 밥만 먹으면 뭐해 고기랑 김치를 먹어야지 한번 먹어봐 깍두기도 깍두기도 먹어봐 김치 어때? 맛있어? 맛있어? 조금 매워? 우리 하늘이가 먹긴 조금 매운가 보다 이거 먹어 그럼 하늘아 이거 백김치는 안 매워 어때 사랑이? 엄마가 이거 한번 잘라줄게 진짜 맛있어 우리가 직접 만든 건 어떤 무슨 맛인가 사랑이 이거를 김치에다가 싸는 거야 고기랑 김치랑 싸서 먹는 거야 자 싸서 한번 먹어봐 해서 하늘이는 매우니까 김치랑 고기랑 싸서 먹어봐 이것도 먹어 아 이것도 먹을 거야? 그래 매워도 먹어 자 엄마가 엄마도 한번 싸먹을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고기 응 어때? 맛있어 이거는 직접 온 거 응 직접 온 것만큼 맛있는데? 똑같아 맛이 둘 다 맛있어 그치? 이거 먹어봐 응 먹어봐 엄마 나 먹을게 어때? 맛있어 엄마 이것도 먹어볼까? 응 응 응 응 배추 되게 달다 이것도 맛있어 사랑아 깍두기도 먹어볼래? 깍두기도 이렇게 아이들 먹게 딱히 딱히 잘라도 있어서 되게 먹기 편하구요 잠깐만 어? 이거 어린이들 김치가 애기들이에요? 어 애기들 김치야 내 고난은 언니야 응 아이들 거는 하늘이가 먹기엔 조금 매울 수 있지만 사긴 안 맵지? 응 괜찮지? 왜 안 매워? 진짜? 아 아이들 거는 정말 그 건강한 단맛? 과일의 단맛이 좀 나는 것 같고 어른들이 먹게도 이 김치도 맵지는 않은데 사랑이 먹기엔 조금 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 하늘이도 맛있어? 응 진짜? 안 매워 다음에도 김치에다 밥 먹을 거야? 응 김치에다 많이 먹을 거야? 응 알았어 그럼 우리 앞으로 김치에다가만 밥 먹자 응? 김치밥 먹을까? 응 내일도 내일도 먹을까? 알았어 그럼 우리 인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랑이랑 하늘이랑 같이 김장도 하고 김치 구독까지 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는데요 사실 김치 DIY 김치 구독은 정말 생소했는데 정말 간편하고 가격도 너무너무 좋고 맛있는 김치를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놀랍던 점은 배송 직전에 바로 담가져서 바로 집으로 배송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가격 좋고 맛 좋고 영양 좋은 농협 김치 맛산 서비스를 여러분도 직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요즘엔 1인 가구도 많고 김치를 조금만 드시는 분들은 김장을 하기에도 참 애매할 텐데요 오늘 사랑이랑 하늘이가 직접 담근 김치는 김치 DIY 키트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되고 저녁때 맛있게 먹은 김치는 온 가족 세트 4호 구성으로 먹어봤는데요 농협 김치 맛선 사이트에 보시면 다양한 김치 구독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향 저격 시그니처 상품에 한해 선착순 1만명 대상으로 첫 구매 시 자동 1만원이 할인되고요 3개월 구독은 농협 제철 과일을 6개월 구독은 고급 나무 도마른 12개월 구독 시 보냉 가방 혜택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먹는 양에 따라 배송 주기도 다를 텐데요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배송 주기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니 우리 집 상황에 딱 맞게 김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혜택은 물론 매월 1만원에서 5만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100% 국산 재료의 시중 김치 대비 평균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은 매월 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앞으로 김치는 한국 농협 김치 농협 김치 맛선 구독하세요 애기 김치가 많이 좋아 제가 깜짝이가 많이 좋아 애들이 김치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농협 김치 맛선 의상이 잘하네 김치만 먹을까? 우리를 SEO quoi grupos? 요렇게 가 guts 트위loud Yeshua 잠옥 Friend k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